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이파이가 왔다갔다 하네 아무튼 제가 공연을 진행했던 것처럼 했던거지만 정말 너무 미국 아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 좀 감동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아시아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연장에서는 큰 함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춤추고 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수는 되게 힘이 나거든요 물론 뭐 주변 관객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큰소리와 최대한 즐겨주시는게 가수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는게 없죠 오늘 뭐 길게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라이브 그냥 오늘 마지막 공연이었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약간 좀 솔직히 시간만 더 있었다면 더 많은 도시에서 투어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물리적 그게 안되가지고 그게 아쉽죠 지금 11번 예전에는 막 한 투어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가면 한 40번 해서 50번 정도는 했던거 같은데 아쉽죠 뭐 그래도 저희는 일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부어는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뭐 아시아가 가가지고 뭐 뭐 해야지 원래 아시아도 투이쇼였는데 내가 쇼 하나씩 더 추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스윗쇼으로 가는거거든요 잘해 봐야지 잘해 봐야지 아라디움 공연하다가 아레나로 와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관객분들 표정을 보니까 진짜 너무 즐거워 하시는게 보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구요 공연하고 나면 다음번에 미국 올 때는 일곱명이서 와야죠 일곱명이서 투어를 해야지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제 저의 건강 걱정 덜 해주셔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은기 보컬 어메이징 감사합니다 콘서트 준비하면서 보컬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 투어 이정희랑 이정희도 같이 와서 전반적으로 사운드라든지 잡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정희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보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실연날 물 많이 늘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 진짜 오늘 정말 100% 다 쏟아내고 와가지고 그냥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좀 잠겨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미즈톡 끝난 걸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왔고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밤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